안녕하십니까? 기사 퍼스트 강사 권우석입니다. 정보처리 기사 실기 SQL 응용 두 번째 시가 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기초적인 SQL 정리를 해드렸었죠. 이어서 DML부터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DL 데이터 정의어를 이용을 해서 테이블의 구조를 만들었죠. 테이블 구조 만들었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튜플들을 삽입하고 삭제, 수정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DML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ML은 데이터 조작어가 되는 거고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자료를 검색, 삽입, 삭제, 갱신하기 위한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삽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인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인설트 인투 해서 수학생 테이블. 자, 수학생 테이블에다가 값을 삽입을 하라. 자, 김길현, 정보, 남구, 백이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보고요. 자, 이 상태에서 김길현, 정보, 남구, 백이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 수학생 테이블에 이름, 수학료, 속성만 입력을 하라. 그때의 값이 이상인 120. 이렇게 이름, 수학료 이렇게 나오고요. 자, 세 번째는 좀 특이합니다. 보통 인설트 인투에서 밸류스 해서 밸류스 뒤에 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테이블 명, 속성 명, 그 다음 속성의 값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인설트 인투 밸류스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인설트 인투는 있는데 뒤에 밸류스가 없고 셀렉트 플롬 웨얼절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도 가능한 겁니다. 자, 데이터를 삽입을 하는데 이렇게도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먼저 셀렉트 문을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렉트 한다. 자, 이름, 과목, 수학료를 셀렉트를 한다. 자, 수학생 테이블에서 셀렉트를 하는데 이름하고 과목하고 수학료를 셀렉트를 하는데 웨얼절에 보시면 주소가 남구이다. 자, 주소가 남구일 때 그때 김길현 정보 수학료 100 이렇게 검색이 될 겁니다. 자, 그 검색 결과가 여기에다가 이제 입력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본 형태가 아니라 셀렉트 문을 이용을 해서도 데이터를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결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정보 수학생 그리고 이름 과목 수학료 이 테이블은 기본 형태는 있어야 됩니다. 자, 기본 형태는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인설트 인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가 삽입이 되는 겁니다. 자, 딜리트. 딜리트 플럼 수학생. 자, 수학생 테이블에서 딜리트를 한다. 조건은 과목이 3호다. 자, 과목이 3호일 때. 자, 이거 삭제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삭제가 되고요. 결과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딜리트 플럼 수학생. 자, 테이블 명만 입력이 된다면 모두 삭제가 됩니다. 자, 튜플들은. 자, 그리고 튜플을 삭제할 때는 딜리트가 되고 테이블을 삭제할 때는 드랍 테이블이죠. 드랍 테이블. 자, 드랍 테이블은 DDL이 되는 것이고요. 딜리트는 DML입니다. 다릅니다. 업데이트. 자, 업데이트 셋이죠. 자, 업데이트 뒤에는 테이블명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수학생 테이블에서 과목을 3으로 바꾸어라. 자, 과목을 다 3으로 바꾸어라. 이렇게 되는 건데 뒤에 조건이 나와 있죠. where을 해서 이름이 곤지원. 자, 곤지원일 때 이 부분을 3으로 바꾸어라. 자, 그 다음 수학료를 현재 수학료에 10을 더해서 수학료를 갱신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등호를 기준해서 우변의 값을 계산해서 좌변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수학료 값에다가 10을 더해서 수학료를 갱신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조건이 과목이 워드일 때, 자, 과목이 워드일 때 수학료 50을 60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셀렉트 보겠습니다. 셀렉트 플럼이 기본 구조고요. 셀렉트 다음에는 속성. 그 다음 플럼 뒤에는 테이블. 자, where을 조건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이 속성 부분에는 속성 외에 식이나 그룹 함수가 들어올 수 있는데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셀렉트 기본 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셀렉트, 별표, 플럼, 수학생. 자, 플럼 뒤에는 테이블이죠. 자, 수학생 테이블에는 모든 속성. 자, 모든 속성을 보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테이블을 그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같은 표현을 해서 속성 들어가는 부분에 수학생점, 별표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뭐뭐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앞에는 테이블명이 되고요. 뒤에는 속성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생 테이블에 있는 모든 속성이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름, 과목, 주소, 수학료. 자, 이것도 속성명을 직접적으로 모두 입력을 했네요. 자, 그리고 수학생점 이름 이 부분이고요. 수학생점 과목, 수학생점 주소.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 명점 속성명 형식으로 해서 입력을 해도 됩니다. 자, 모두 같은 결과죠. 모든 튜프를 검색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셀렉트에서, 과목을 셀렉트를 하는데, 수학생 테이블에서 보세요. 자, 과목을 그냥 셀렉트 하라고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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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이렇게 중복되는 것을 한 번만 표시하려면은, 디스틱트라고 주민됩니다. 디스틱트. 자, 중복을 제거된, 중복 제거된 과목을 검색하라. 디스틱트. 자, 이런 것들이 관로로 나와 있을 때, 여러분도 입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셀렉트, 별표, 플럼, 수학생. 수학생에서 모든 속성을 검색을 하는데, 조건이 과목이 정보다. 자, 과목이 정보일 때, 그때의 모든 속성을 검색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셀렉트 해서, 조건 보시면은, where 해서 과목, 인, 정보라고 되어 있죠. 과목, 인, 정보. 위에서는 과목, 등호, 정보였습니다. 보통 등호로 입력을 하는데, 이렇게 인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같은 뜻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등호하고 인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자, 등호 같은 경우에는, 뒤에 단일값이 들어야 됩니다. 단일값. 자, 단일값이란 것은, 값이 하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값이 하나일 때. 이는, 이제, 단일값도 가능하지만은, 다중값, 여러 값을 같이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과목이 정보다라고 했을 때는, 인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등호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정보 또는 커말이다. 자, 커마를 더 추가를 하고 싶어요. 자, 커마를 더 추가를 하고 싶을 때, 심표에서, 등호, 정보, 커말, 이런 식으로는 사용을 못합니다. 자, 사용을 하려면, OR을 이용을 해서, 다시 입력을 할게요. 자, 과목이 정보다, 등호 입력하고, OR 이용을 해서, 과목이 커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연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호는 기본적으로 뒤에, 하나의 값, 단일값만 처리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는, 여기 뒤에다가 심표에서, 커말이라고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얼마든지 뒤에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은 기본적으로 다중값을 처리할 수 있다. 등호는 단일값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차이점이 있고, 결과가 하나일 때, 조건이 하나일 때는, 등호도 되고, 인도 되고,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하나, 과목이 정보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부정적인 의미로 해서, 과목이 정보가 아니다라는 조건을 또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부등호를 이렇게 마주 보도록 주면,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인도, 반대로 해서, 이제, 입력을 하려면, not in 하시면 됩니다. not, 여기에다가 not을 추가를 해주면,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아니다. 과목이 정보가 아니다.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조건 보시면, 과목이 커말 또는 과목이 워드다. 자, 뭐뭐이거나, 오아연산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3번에 보시면, 이제, 커말, 워드, 이 두 개만 이렇게 표시가 되었네요. 자, 여기 조건 보시면, 이름, like 해서, 김%, 라고 되어 있죠. 자, like는 일부분만 일치할 때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김, 길, 현,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만 알고 있어요. 아, 그럴 경우, 일부분만 알고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like 연산자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으로 시작하는 모든 튜프를 검색하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like, 김, 퍼센트. 자,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between, and 이용하게 되면, 300 이상, 90 이하. 자, 수학료가, 여기서, 아, 30 이상, 90 이하. 30 이상, 90 이하만, 찾고자 할 때. 자, 30 이상, 90 이하. 자, 이 두 개의 튜플이네요. 자, 이 튜플들만 검색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between, and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관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과목이, 과목 is null이죠. is null. 자, null이다. 과목이 null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과목이 null인 경우가 이 경우죠.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검색을 하는 겁니다. 자, is null을 하게 되면, null 값인 것을 검색을 하는 거고요. 자, is not null. 자, 이렇게 조건을 줄 수도 있어요. 자, is not null은 뭐예요? 반대죠, 반대. 자, null이 아닌 것만 검색을 해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주의할 점은요. 크레이트문에서, 크레이트문에서, 우리가 속성을 정의할 때, 속성을 정의할 때, not null, 자, 이 속성은 null 값을 가지지 않는다 해서, not null이라고 옵션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크레이트문에서는, is not null이 아니고요. 그냥 not null입니다. 자, is가 붙는 경우는, is가 붙는 경우는, 셀렉트문에서 붙는 거예요. 과목 is null. null, 과목 is not null. 이런 식으로 is가 붙는 것은, 셀렉트문에서 붙는 겁니다. 자, 구분하셔야 돼요. 라이크 연산자에 대한 추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를 이용하게 되면, 김 다음에 들어오는 자리수는 상관이 없어요. 전체 자리수가, 뭐, 두 자리가 되든, 세 자리가 되든, 네 자리가 되든, 조건처리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냥 김으로만 시작하면,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지 않고, 자리수를 지정할 경우, 자리수를 지정할 경우, 그냥 김으로 시작하는, 세 글자, 네 글자, 두 글자, 이렇게 자리수를 지정할 경우에는, 자, 언더바, 자, 언더바를 줘서, 자, 이 개수에 따라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 해서, 하나, 둘, 들어가면은, 전체 자리수가, 하나, 둘, 세 개가 되는 겁니다. 자, 기출문제인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왼쪽의 SQL문을 보시고, 오른쪽의 개체와 개체의 관계를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오른쪽의 개체의 관계들을 보시고, 왼쪽의 SQL문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도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왼쪽의 SQL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테이블, 테이블을 만드는데, 스텝이네요, 이름이.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주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석. 자, 주석이란 것은, 실제 SQL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이 SQL을 만드는 사람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추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담당자 릴레이션이다. 그리고, 직원 코드 속성이다. 직원 성명 속성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SQL만 작성을 하게 되면, 본인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해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추가로 이렇게, 내용을 붙인 겁니다. 이것을 주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스텝을 만드는데, 아이디, 네임, 샵 아이디를, 데이터 타입과 사이즈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낫널로 이렇게 정의를 했네요. 이렇게 만들어졌죠.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아이디는 프라이머리 키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프라이머리 키는, 낫널이 기본 속성인데, 낫널로 이렇게 정의를 했네요. 상관없습니다. 중복해서 정의를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아이디가 기본키가 되었고요. 포링키를 정의를 하네요. 샵 아이디가 포링키입니다. 이게 포링키네요. 그렇죠? 그래서 포링키가 정의가 되었다는 얘기는, 이건 하위 테이블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샵 아이디가 웨이키가 되고, 상위 테이블의 이름이 샵이 되고, 그때의 기본키가 아이디가 되겠네요. 그리고, on, delete, set, null. 만일, 딜리트, 삭제가 이루어진다면, 삭제가 이루어진다면, 상위 테이블에서 삭제가 이루어지면, null 값으로 바꿔주면 되고요. 자, update, 갱신이 이루어진다면, 연쇄적으로 갱신이 될 수 있도록 옵션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테이블에 있는 기본키 값이, 삭제 혹은 업데이트가 되었을 때, 삭제되면 null 값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외래키는. 그 다음, 이제 업데이트 수정된다면, 연쇄적으로 같이 수정이 돼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하위 테이블에는 정의가 다 끝났죠. 자, create table shop, 자, 샵을 정의를 하는데요. 아이디, 네임, 아이디하고 네임, 자, not null, 아이디, not null인데,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네요. 중복되어도 상관없고요. 자,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래쪽 문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업 요구사항,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예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직원이 이렇게 검색을 해달라라고 요청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요청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SQL문으로 해서 작성을 해서, DBMS에 이퀄이를 보내줘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SQL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자,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검증하는 겁니다. 자, 직원 코드가 10인 직원이 담당하는 상점 이름을 중복은 배제하고 검색하여 주십시오. 자, 직원 코드는 어디 있죠? 자, 직원 코드는 여기 있고요. 상점 이름은 어디 있습니까? 어, 여기 있네요. 자,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하나의 테이블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테이블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계 대수에서 조인을 이용을 해서, 결과를 도출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SQL문에서는 셀렉트문 이용하면 됩니다. 자, SQL문이 길지만은 차근차근 이제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셀렉트, 그리고 플럼, 웨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샵, 샵에서 네임을 추출하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만들어야 될 것은 상점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상점 이름을 중복을 배제해서 검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틱트에서 네임, 상점 이름을 중복을 배제하는데, 샵, 샵에서, 샵에서 검색을 해서, 샵에서 검색을 해서 네임을 추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건이, 지금 코드가 10이라는 이 조건은 스텝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텝에서 일단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웨얼 조건에 보시면, 아이디 인 해서 좀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셀렉트 문을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셀렉트에서 플럼 스텝, 자, 스텝에서 샵 아이디를, 속성을 추출을 하는데요. 그때의 조건이 아이디가 10이다. 직원 코드가 10이다. 자, 직원 코드가 10일 때 왜 샵 아이디를 추출하는 겁니까? 왜 추출할까요? 자, 하위 테이블하고 상위 테이블하고 연결되는, 연결고리가 되는 조인 속성이 뭡니까? 왜 이렇게 기본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샵 아이디라고 되어 있고, 아이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름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이름은 상관없고요. 도메인만 같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연결고리인 샵 아이디를 추출을 해서, 여기서 추출을 해서, 이 샵 아이디하고, 상위 테이블에 있는 이 아이디하고, 같을 때, 그때의 네임을 추출하면 되는 거예요. 자, 접근하는 방식 아시겠죠? 그래서 하위 테이블에서 외래킥 값을 추출해서, 상위 테이블에 있는 기본키하고, 같으냐, 인 이렇게 주는 겁니다. 자, 등호를 주셔도 결과는 같죠? 자, 하지만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이 만일 블랭크로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블랭크로 나오면, 가급적이면 등호는 입력하지 마십시오. 인이라고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물론 등호도 답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자, 이 부분은 우리가 하위 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하위 지리의 결과가, 단일 값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다중 값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단일 값이 나올 때는 등호도 사용할 수도 있고, 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그러니까 아이디가 10이다라는 이 조건의 결과가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여러 개가 나올 때는 등호를 사용 못하고요. 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은 다중 값을 가지든 단일 값을 가지든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난한 답은 인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문제에서 실제 튜플의 값이 주어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10의 결과를 가지는 결과가 단일 값인지, 다중 값인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답이 되고, 등호도 답이 됩니다. 하지만은, 무난하게 답을 넣으시려면 인을 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셀렉트의 기본 구조고요. 확장 구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복잡해집니다. 셀렉트 플럼이 기본이죠. 그리고 디스틱트가 들어가게 되면은, 중복을 배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의할 점은 크레이트문에서 유닉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비슷하죠. 사용하는 목적은 비슷한데, 셀렉트하고 크레이트문은 다릅니다. 그리고 웨얼절은 생략 가능하죠. 조건이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 그룹 바이하고 오더 바이 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그룹 바이는 그룹별로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룹별로 해서.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커말. 자, 정보처리 수강하는 튜플들 쭉 있고요. 사무자동화 쭉 있고요. 뭐 커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커말. 자, 과목별로 해서 수학생 수를 구하라. 자, 이런 식으로 그룹별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보처리는 10명, 사무자동화 8명, 커말은 6명. 이런 식으로 해서 튜플의 개수를 구하는, 자, 그룹별로 해서 개수를 구하는 그런 처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제 그룹 바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헤빙절이 들어가는데, 헤빙절은 조건입니다. 자, 조건인데, 웨얼에 있는 조건은 테이블에 대한, 자, 이 테이블에 대한 조건이 되는 거고요. 헤빙절은요, 그룹 바이, 이 그룹에 대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룹 바이하고 헤빙은 같이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룹 바이가 들어가면은, 이제 그룹 바이가 들어가면은, 헤빙은 또 생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셀렉트 플럼에서 웨얼절이 생략 가능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룹 바이 절에서 헤빙절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조건을 줄 경우에만 추가되면 됩니다. 자, 오더 바이는 이제 정렬을 할 때, 자, 어떤 속성을 가지고 정렬을 할 때, 자, 어센딩, 디센딩, 자, 어센딩은 오름차순, 디센딩은 이제 내림차순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룹 바이하고 오더 바이라는 것이 확장해서 만들 수 있는 구조가 되고요. 자, 그룹 함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뭐, 튜플의 건수, 과목별 수학생 수를 구하라. 그랬을 때, 카운트를 해야 되죠. 카운트. 그런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트 함수. 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과목이라면은, 과목이라는 속성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목의 건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AVG는 이제 Average, 평균을 뜻하는 겁니다. 그 속성의 평균, 자, 그 속성의 합계, 그 속성의 최대값, 최소값. 자, 그룹별로 해서 이렇게 집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디스틱트와 관련해서 추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디스틱트 들어간 이 자리에 탑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셀렉트 탑, 속성,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탑은요, order by, 정렬, 정렬 순서의 어떤 개수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탑 10이라고, 여기에 탑 10이라고 지정을 하잖아요. 지정을 하게 되면은 정렬된 순서에 있겠죠. 정렬된 값이 1, 2, 3, 4, 5, 이런 순서대로 정렬된 결과를 출력을 한다라면은, 검색을 한다라면은, 그 중에서 상위 10개만, 자, 10개만 검색을 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디스틱트 로우라고 있습니다. 자, 디스틱트와 같이 중복을 배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검색하는 속성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속성을 기준해서 중복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튜플에 있는 모든 값들, 테이블이 있으면은, 튜플 전체 있죠. 이 전체의 값이 중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제한을 하는 겁니다. 중복되지 않은 것들만 검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올, 여기 올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자, 올은 일반적으로 생략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략을 했을 때, 셀렉트 속성명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자, 거기에 이제 올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제한 없이, 제한 없이 모두 검색을 해라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략을 합니다. 자, 생략을 해서 셀렉트 속성명, 이런 식으로 바로 입력을 하죠. 자, 올은 생략을 합니다. 자, 실제 사용되는 예를 보면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먼저 1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과목이 정보다. 자, 수학생 테이블에서 과목이 정보다. 자, 과목이 정보인 경우, 여기 있고, 여기 있네요. 자, 이 두 개의 튜플들이, 자, 모든 속성이 이제 검색이 되는 겁니다. 자, 검색이 되는데, 그냥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정렬해서 검색하라는 뜻이네요. 자, 이름을 기준해서 Descending, 자, 내림차순하라. 만일 그냥 이제 검색을 한다. 자, 이 정렬 부분이 없다라면은 김길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남기욱이 나올 거예요. 그쵸, 이름이. 자, 근데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니은, 다음에 기역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림차순이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순서대로 정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렬 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돼요. 이 부분이 생략이 되면은, Astanding이 되는 겁니다. 자,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은, 수학생 테이블에서, 수학생 테이블에서 수학료가 100 이상이다. 자, 100 이상인 경우. 자, 이 튜플들이 해당사항이 있네요. 자, 그룹 바이 나왔습니다. 과목을 그룹화를 해라. 자, 정보, 컴할, 정보네요. 그러면은, 정보하고 컴할이라는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헤빙, 헤빙절은 그룹에 대한 조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카운트, 카운트 2 이상이다. 카운트에서 별표 이렇게 나왔는데, 자, 카운트에서 별표가 나오면은, 튜플의 건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튜플의 건수. 어떤 건수? 과목별로 해서 건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정보는 두 건이죠. 그 다음, 컴할은 한 건이죠. 자, 조건이 두 건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컴할은 검색이 안 되고요. 정보만 검색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정보만 이제 검색이 되는 겁니다. 자, 정보가 들어있는 튜플이 이제 검색이 되는데, 자, 그 튜플 값들 중에서 어떤 속성을 볼 거냐 결정을 해야겠죠. 자, 먼저 과목을 보겠다. 과목. 자, 그 다음 카운트에서 as, 수학생, 수 이렇게 나왔죠. 자, 이 부분을 또 해석을 잘 하셔야겠죠. 자, 그냥 카운트하게 되면은, 카운트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튜플은, 이 튜플하고 이 튜플입니다. 자, 카운트하게 되면은, 튜플의 건수가 얼마예요? 이게 2죠. 그냥 숫자 2입니다. 자, 그럼 숫자 2, 그 결과 숫자 2만 검색이 돼서 나올 건데, 필드명, 속성명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별칭으로 해서 수학생수라고 준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학생수는요, 여기에 속성명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수학생수의 데이터는요, 카운트함수를 이용을 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새롭게 만들어지는 속성이 되기 때문에 속성명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수학생수라고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그때 as로 해서 이렇게 별칭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SQL의 수행순서가 이렇게 복잡할 경우에는 혼란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항상 이제 첫 번째는 플럼입니다. 플럼, 자, 테이블, 테이블을 먼저 찾아야겠죠. 그 다음 테이블에 대한 조건, 자, 그 다음 그룹, 자, 그리고 그룹에 대한 조건, 자, 이 처리가 다 끝나면 이제 셀렉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셀렉트. 그리고 정렬이 있으면 order by, 마지막에 정렬해 주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카운트에 대해서 추가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금방 카운트에서 별표 들어갔죠. 자, 이것은 모든 튜플을 이제 건수를 구하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튜플에 널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 자, 이렇게 널을 포함한 튜플의 수를 이제 검색을 하는 거고요. 만일 카운트 안에 속성명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과목이다. 자, 과목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그때 튜플을, 건수를 구하는데 이 속성에 널을 제외하고 건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라고 찾게 될 거고요. 만일 주소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널이 있죠? 그러면 사가 되는 겁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자, 별표가 들어가면은 그냥 널이 있거나 없고 상관없이 그냥 전체 건수가 되는 거고요. 속성명이 들어가면 그 속성에 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건수는 달라지는 겁니다. 자, 디스틱트에서 속성명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널하고요. 중복을 제외한 건수가 반환이 되는 겁니다. 자, 두 개의 테이블을 병합한 결과를 만드는 유니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렉트문을 이용을 해서 수학생 테이블과 정해온 테이블을 모든 속성을 일단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해서 유니온 해서 합치잖아요. 합치게 되면, 병합하게 되면 혹시 중복되는 데이터가 있다. 권지원 이런 데이터들은 중복이 되죠. 남기우, 김길련. 자, 이렇게 중복이 되네요. 자, 중복되면 중복된 것은 한 번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복 없이 하나의 결과로 병합해서 검색하라. 그런 뜻이 되고 여기다 올이 붙으면, 유니온 올 하게 되면 중복이 허용되어서 병합이 되는 겁니다. DCL 보겠습니다. 자, DCL은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DABA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주로 데이터를 관리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안, 회복, 사용자 권한 이런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랜트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고요. 리복은 권한을 취소하는 거고 커밋은 트랜잭션 완료. 그래서 DB에 적용할 때 쓰는 명령어가 되고 롤백은 트랜잭션을 취소하고 DB 적용이 안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각각의 예시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랜트하고 리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랜트, 셀렉트, 수학생 테이블에 있는 셀렉트 권한을 부여를 한다. 부여를 한다. 누구에게? To KWS에게. 자, DBA 관리자가 있어요. 자, DBA가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혼자 관리하려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밑에 부운영자를 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KWS라는 사람한테 특정, 그러니까 수학생 테이블에 대한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뭐, 인셀트, 딜리트, 업데이트, 셀렉트 전체를 올이라고 보고요. 자, 각각의 권한들을 주는데 셀렉트 권한만 딱 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해하시겠죠? 자, 이때 KWS는요.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밑에 또 다른 사람에게 권한 부여 못해요. 자, 권한을 부여하려면은 With Grant Option이라고 뒤에 붙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동일하고요. 뒤에 옵션을 이렇게 부여를 하면요. KWS가 A라는 사람한테 또 권한을, 동일한 권한을 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데이터베이스가 클 때, 자, DBA가 모든 것을 다 관리하기 어려울 때,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권한 부여하고, 이 사람에게 또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권한 취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복하고요. 수학생 테이블에 있는 셀렉트 권한을 KWS로부터 해서 권한을 취소합니다. 자, 취소를 하는데, 만일 Cascade라고 옵션이 붙게 되면은, 자, KWS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들도 연쇄적으로 취소가 됩니다. 자, KWS가 A한테 권한을 또 부여를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리복했어요. KWS를. 그러면 Cascade가 많이 붙어있으면은, 이 사람도 연쇄적으로 취소가 되는 겁니다. Commit과 Rollback 보겠습니다. 자, Commit은 트랜잭션에 성공했을 경우, 그 결과를 DB에 적용하여 완료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구요. Rollback은 트랜잭션의 실패로 작업을 취소하고,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 버튼하고 취소 버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회원가입을 할 때, 여러분들의 정보를 쭉 입력하죠. 확인 버튼을 눌러야만 그때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이 되죠. 적용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취소 버튼을 누르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다 취소가 되죠. 이전 상태로 되돌려지는 겁니다. 자, 그게 Commit과 Rollback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현금인출기를 통해서 현금을 인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이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사용자가 카드를 넣어서 현금인출기에 인출을 요구를 합니다. 자, 첫번째는 카드를 넣는다. 두번째는 비번을 넣고 금액 입력을 한다. 3번, 서버에서 금액 확인한다. 잔액 확인한다. 자, 잔액이 이상이 없으면 출금이 된다. 자, 이런 과정에 의해서 현금인출기에서 돈이 출금이 되겠죠. 자, 근데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는 이 각각의 과정들을 사람은 이것도 하나의 논리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데이터베이스는 이것을 논리적인 과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논리적인 단위, 논리적인 과정이라는 것은 트랜잭션이에요.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트랜잭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실제 출금이 되어서 데이터베이스에 기존 5만원의 잔액이 3만원, 2만원 출금해서 3만원으로 잔액이 바뀌었을 때 그때,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적용이 되어야만 그때까지의 과정을 트랜잭션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트랜잭션이 성공했을 때 실제 잔액이 변경이 되었을 때 커밋이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중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현금인출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롤백이 되는 겁니다. 롤백. 그래서 이전 상태로 이게 하나의 단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완료가 되어야만 커밋이 되는 거지 중간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롤백이 되는 겁니다. 개념 아시겠죠? 자, 그래서 모든 작업이 성공한 경우에 커밋을 해주고 중간에 조금이라도 쉴 수가 있다면 롤백을 하게 됩니다. 롤백을 하면 트랜잭션을 하기 전까지의 상태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세이브 포인트 명령 말씀을 드릴게요. 세이브 포인트는 저장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트랜잭션 내에 롤백할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쭉 우리가 SQL 작업을 하잖아요. 딜리트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명령을 줘서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쭉 작업을 하다가 커밋이라는 명령을 줘야만 여기까지 작업한 내용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만약 커밋하지 않고 롤백하게 되면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커밋과 롤백의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딜리트 작업을 했죠? 딜리트 작업을 하고요. 커밋하게 되면 여기까지의 작업이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롤백 명령을 입력을 한다고 해서 롤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커밋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롤백을 내가 원하는 위치로 롤백을 하고 싶다. 그러면 세이브 포인트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세이브 포인트에서 세이브 포인트의 이름 이름, 이미의 이름을 지정을 해주면 돼요. 여기서는 SP라고 제가 이름을 줬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고 난 뒤에 딜리트 작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세이브 포인트를 지정하고 삭제한 작업이 수행이 된 겁니다. 여기서 롤백을 하는데 롤백2 해서 SP하게 되면 이 작업 이전,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딜리트 작업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개념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서 SQL 기초 과정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해서